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6 서울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의 개막식 4회를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김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뒤에 계신 분들께서도 가득 이 자리 메워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대신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행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 행사를 맞이합니다. 네 오늘 2016 서울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은 지난해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행사를 맞게 되는데요. 오늘 내빛분들께서 함께 착석하시는 대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면 되죠? 네. 네 오늘 정말 따뜻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날은 많이 춥지만요. 마음만은 따뜻한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2016 서울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 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채로운 누리 행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누리시고 마음까지 함께 누리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16 서울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따뜻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한 날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정말 뒷자리까지 모두 서서 이 자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고요. 이 자리 정말 따뜻한 행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 행사를 맞이합니다. 2016 서울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은 지난해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선일보에 3사가 공동주최하는 더욱더 발전된 행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아 좋은 서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공주택과 주거복지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및 홍보부스와 공모전 작품 전시, 체험마당, 기부형 바자회, 합동결혼식, 주민참여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이루어진 행사이니만큼 오늘, 내일 양일간 진행되는 오늘 행사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개막식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2016 서울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뇌외비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때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먼저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미경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원 우리은행 부행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르나이 바트톨과 몽골 울란바토르시 주택공사 부사장님 소개합니다. Please stand up for greeting.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화 추 싱가포르 HDB 개발계획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동호 CJ대한통운 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하 상암 월드컵 10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십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준호 조선일보사 바랭인님을 뜨거운 박수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소개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또한 가장 소중한 내빈 분들이 빠졌네요. 이 자리를 한 분 한 분 가득 메워주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귀빈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뜨거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이어지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 서울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개식 퍼포먼스가 이어지겠습니다. 개식 퍼포먼스는 무대 위에 세 분의 내외 빈분들을 모시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호명하는 세 분께서는 무대 위로 등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님 세 분께서는 무대 위로 등단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사진 촬영을 위해 가볍게 터치 버튼 위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사진 촬영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터치 버튼을 힘차게 누르는 퍼포먼스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이라는 구호를 드립니다. 그럼 터치 버튼을 힘차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행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2016 서울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에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하며 개식을 선언합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16 서울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에 개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네 빈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2016 서울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 개회사가 이어집니다. 개회사에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방금 많은 입주민들과 주거복지 협력기관 서울시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의회 우미경 부위원장님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 등 내외 기비를 모시고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관한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공공주택이나 주거복지는 얼핏 듣기에는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해성 제도이기 때문에 잔치나 축제를 의미하는 페스티벌과는 결합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란 서울시나 서울시주택도시공사만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급여를 나누어준다고 해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입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나 주거상담, 작은 도서관 운영, 방과후 교육,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대학, NGO와 함께 찾아내고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개최되는 2016 서울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입주민들과 여러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펼쳐온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한데 모으고 공유하고 입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즐기자는 것이 개최의 목적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각 운영했던 공공주택박람회와 주거복지 페스티벌을 통합하여 개최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공사가 주거복지센터, 우리공사와 MOU를 체결한 200여개의 주거복지 수행기관, 그리고 입주민들이 경쟁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수백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뽐내는 주거복지의 경연장이자 서로 함께 배워가는 시장이고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서울시와 주택도시공사는 사전 행사로 10월달부터 아이서울류 사전 공모전을 시작으로 서포터스 모집, 사랑의 결혼식 공모와 준비, 어린이 그림 그리기 공모전, 또 지난 주말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그리고 어제는 아시아 5개국이 참여한 아시아 공공주택 포럼 등 10여개의 사전 행사와 사이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일까지 3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취인해온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주재관을 비롯해서 주거복지 체험부스, 체험마당, 가훈서주기 등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바지와 축하공연까지 다양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시골 운동회와 같은 잔치 한마등을 펼치면서 우수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해서 더 많은 주거복지 현장에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펴지고 나아가서는 해외에서까지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주거복지 페스티벌은 서울시가 스스로 현장의 요구에 맞춰서 개발해낸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성과를 전시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더 많은 자율성을 준다면 더욱더 새롭고 다양한 주거복지 모델과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음을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저희들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거복지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서울시 그리고 저희 공사가 각각 마련한 부스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를 즐겨주시고 체험부스에서 여러가지 체험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험해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 솔선수범에서 참여해주신 임대단지의 입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 협력단체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는 온전히 넘치는 도시 공동체를 만들고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서울공공주택주거복지 페스티벌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님의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서울공공주택 또 주거복지 페스티벌에 개최될 수 있게 함께 마련해 주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또 우리 변창흠 사장님, 또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우미경 도시관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연기 시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은행과 또 CJ대한통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페스티벌의 주인공이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 벌써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죠. 제가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한테 온라인으로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파트 단지에 지난 3개월 동안 여섯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도 좀 자존감을 갖고 좀 살게 해달라.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그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제가 잠을 자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전부 칸막이 행정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8개 부서가 전부 모여서 그거로부터 한 8개월 동안 우리가 고민을 해서 서울시 임대아파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임대비용을 인하시키는 것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 다음에 의료나 교육, 이런 돌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가 분산고립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정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택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고 또 동시에 공동체의 바탕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면 삶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집과 집이 또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집은 시민의 존엄과 또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유엔 인권협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양적인 확대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임기였던 지난번 민선 5기 때 8만억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기, 민선 6기 때 다시 8만억을 짓겠다. 여러분,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 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뭘 짓고 싶어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공공주택 8만억을 짓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일단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양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장, 특히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 종류의 사회주택, 또 공동체 주택, 그리고 청년 창업가를 위한 도전수, 심지어는 신촌에 모텔이 피어있는 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모텔 창업 모텔을 만든다든지 또 육아협동조합 주택이라든지 여성 안심주택, 또 노인 안심주택, 이런 청년,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이런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주거 복지라는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만이 아니라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뭔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임대주택의 유유공간을 활용해서 2013년 이후에 약 4만 5천, 4천 5백 개 제가 10배를 뻥튀기 할 뻔했네요. 4천 5백 개의 일자리,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청 등 주거약자를 위해서 2012년 12월 여기 계시는 두 분의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거 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주거 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3년에는 주거 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주거 복지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만 년, 한 만 명 정도에게 주택 바우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창흠 사장님이 약속하셨듯이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거 복지 전문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홍준호 대표님한테 옆에서 제가 속삭여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중앙집중화된 주택 관련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양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표준 임대계약서 도입이라든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서울시가 사실 법적 근거도 없이 일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이 법의 근거가 만들어지면 아마도 주거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자랑을 좀 했죠?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정말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은 진짜 저소득층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또는 다른 지방도시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는데 이것은 결국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집값과 전셋값이 엄청 폭등했죠.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지금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은요. 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부는 4년 동안 이런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저는 최순실 게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소통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정말 주민들의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우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 조선일보가 함께 어떻게 시민들의 이런 주택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우리가 정말 삶의 근간으로서의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좋은 많은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또 그런 주택으로부터의 주택의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의 환영사였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의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변창흠 서울주택동시공사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딱히 더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거복지 페스티벌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 조선일보가 두 번째로 같이 행사를 치르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복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변창흠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임대주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함께 어울리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주거복지일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첫 번째 주거복지 페스티벌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개의 각 주거복지센터별로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학습기관 그리고 마트 등 민간기업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정한 주거복지를 실천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이 30대 젊은이들은 좀처럼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낳기를 꺼려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주거비용에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값, 늘어가는 월세 비용에 허덕이다가 아이 갓길을 미루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는 이런 젊은이게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저희 조선일보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혼식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나눔이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주거복지 페스토발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의 환영사였습니다. 소중한 한 말씀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미경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개회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대주택 입주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 홍준표 대표님, 이하대의 기빈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제2의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설립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최근에는 변해가는 주거복지 패러다임 속에서도 주거복지 전문기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도 관련 상임위인 도시개혁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행되는 이 페스티벌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펼쳐왔던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데 모아서 추진 주체들은 서로 정보도 나누고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벤치바킹도 하면서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행사여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서비스가 사실은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열심히 해도 표시도 잘 안 나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서울시민도 하나하나 꼭 필요한 소소한 서비스도 있지만 서로서로 모아서 서로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 시골 장터 같기도 하고 운동회 같기도 하고 정이 넘치고 살아 숨쉬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고 깊은 인상을 받고 작년 행사에도 참석하였지만 올 행사는 더욱더 뜻깊은 부스와 뜻깊은 장소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변창흠 사장님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노력들 저희 서울시의회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서울시민들이 행복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연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 개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도 각 부스를 돌아보며 정보도 얻으시고 좋은 체험하시고 즐기시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관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님이와 임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미경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기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 서울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아나운서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